다시 초과에 공략할 종목 살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2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편입이 됐습니다. 4만 4천 5백 원에 편입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6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 진입했던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7만 4천 8백 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0.67%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 손절가 터치하며 손절 처리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사실 지금 손절가 터치하면서 3%대 내림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 종목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너무 약화가 되고 있고 지금 대형주들도 부진하다는 점들이 큰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하락 출발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상당히 2% 급락 출발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짧게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손절가에 도달함으로써 3% 손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드렸던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점은 아직도 변함은 없는데 실적 발표도 아직 8일이니까 아직도 이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9월 내내 양호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난주부터는 상당히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순례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4월, 4거래일 동안 지금 외국인이 6,900억대 순례대로 보였고 기관이 역시 3,400억대 순례대로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와 비교만 해볼 때 삼성전자 수급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시장이 지금 아직 하락, 변동폭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받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만일 삼성전자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라면 주가가 단기에 낙폭이 일단 크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코스피 반등이 나올 경우에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고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한 7만 5천 원 수준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합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7만 5천 원 이상에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 그 뒤에 흐름을 지금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실 것이 좋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아직 더 하락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축소로 전략을 수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역시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지금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종목은 카지노 업종인데 크게 보면 레저 업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빠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일단 카지노 업종의 주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 카지노 업종은 사실 고객이 어떤 특정 장소에 집합을 해서 장시간 소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가장 피해 입은 업종인데요. 우리나라 카지노 대표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직해기, 강우랜드 모두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까지도 적자 규모는 아직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했고 심지어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업종인 여행, 항공 업종의 주가도 2019년 말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거나 좀 그거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지노 대표 3사의 경우에는 아직도 2019년 연말 주가 수준이거나 아니면 또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계기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호절된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빠른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들어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경고용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단계적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그런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는 3사 공통적으로 8월 말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11월 초순 정도에는 위드 코더라로 확실하게 방역 체계를 전환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급작스럽게 바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해외여행국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려왔던 레저와 관련된 수요는 국내 레저 상품 위주로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 위주의 그런 빠른 실적 회복이 더 무게가 실을 수 있다는 점 이 업종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볼 때 카지노 업종 내에서도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고 그리고 향후에 실적 터널 온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확실이 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레저, 그중에서도 카지노 관련주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당장의 외국인들, 국경을 오가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레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최근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강원랜드, 다들 아실 종목인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폐강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지난 1998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스로서 여기에 더해서 호텔, 콘도, 스키장, 콜프장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좀 살펴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입장 인원을 축소했고 또 단계별로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영업장 휴장 등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4,316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1분기까지도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방문객 수의 증가로 27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로 일단은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큰 폭의 흑자 전환 및 지금 2개 분기 연속 흑자로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 터라운드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업종 투자 포인트 중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내 레저 산업 수요가 가장 먼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강원연대의 그런 실적은 분기별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400억 대로 지금 억원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급 충격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지금 진행 중인 점이 긍정적인데 최근 9월 이후에 기관은 38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34억 순매수였고 이런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 17.3배 정도로 과거 정상적인 영업 실적을 보였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인 19.3배를 좀 하회하고 있는 수준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상 지금 우상향 추세 유지 중에 지금 전고점이 2만 9,550원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어제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가가 이 전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전체 시장의 약세가 좀 진행될 경우에 투자 대안으로서 강원랜드의 매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19년 고점 수준인 3만 5천 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졸가는 8% 수준인 2만 6천 9백 원을 잡고 매매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약가의 종목은 현재 강원랜드였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관련주라는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현재 전고점 돌파 위치에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